노래를 좋아하는 편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음악적인, 구체적인 지식을 좀 따뜻하게 쌓아서 앨범도 내보고 싶고 뮤직비디오 보내고 싶을 만합니다. 학교 시간표를 모아도 교육했기 때문에 일할 때랑 경신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씩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친한 배우라고 하면 회사 식구분들이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신동규 선배님은 몇 시고 잔태한 부모님은 몇 시고 고첨습니다. 이제 곧 8월 달쯤에 구름이 그린 배빛이라는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조선 후기의 예약을 사랑하는 표명세자를 낳은 공주 로맨스의 예약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모습, 좋은 양집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시고요. 음악 듣는 것도 좀 아고 피아노 치면서 행복하다. 학 Avant 행복하다. 행복하구나 탐 phải 행복하구나 탐 탐 탐 탐 간만으로 остac 오 Experience 칭 pot 우 κι 새벽 ront 이날 넥 한글자막 by 한효정